지금 일반 용접, MMA 용접, 아크 용접부터 눈가스 용접, 그리고 알곤 용접, 시호트 용접.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용접기예요. 네이더는 안 되겠지만. 네이더 용접은 별도로 봤을 때 일반 용접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플라즈마 절단까지. 네. 이사님. 네. 또 새로운 용접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용접기입니까? 올인원. 올인원이요? 네. 올인원 용접기이고요. 저희가 농가스 용접, 미그 일반 용접, 미그 시너지 용접, 아크 용접, 고주파가 들어있는 티그 용접, 플라즈마 절단 기능이 있는 올인원 용접기입니다. 올인원 용접기는 저희가 모델명이 MP200S입니다. 이사님 기존에 523 모델도 정말 괜찮은 복합기였는데 이번에 나왔는 200S랑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고주파 방식의 티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절단이 50A로 세팅되어 있고요. 절단이 훨씬 좋고요. 네. 지난번 제품보다. 네.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본 장비는 AC 단상 220V 용이고요. 미그는 190A 최대 출력이. 그다음에 티그도 190A. 그다음에 MMA 아크 용접도 190A 가능하고요. 플라즈마 절단은 50A 출력이 나옵니다. 저희가 무게는 10.5kg 아주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외형 자체도 보시다시피 컴팩트하고 저렴하게 해서 나온 장비입니다. 지금 미그와 티그와 아크가 190A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5kg급 용접기로 보면 될까요? 보통 굳이 계산해보자면 5.3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통 5kW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즈마 절단이 되는 부분도 50A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대 절단 두께가 몇 T 정도 될까요? 보통 저희가 절단했을 때 최대 12T까지 절단을 했었습니다. 일단 잠깐 보여드렸지만 10T 정도 절단하는 거 보시고 영상의 속도나 이런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펙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사용하는 모습을 이사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성이 상당히 좋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밀한 제어를 이용해서 조건을 잡아놨고요. 쉽게 용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접기에 들어있는 기본 구성품은 미그 토치 4m 하고요. 아쿠홀더 5m 그다음에 어스 케이블 3m 플라즈마 토치 8m 거기에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실드캡, 노즐, 정그, 절연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티그 토치입니다. 8m 인데요. 옵션으로 구매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 구성품이 8m의 소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용접기 측면 커버를 여시면 기본 조건 값을 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 보시고 연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CO2 용접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용접 모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르시면 MMA 용접 티그 용접 플라즈마 절단 미그 미그 시너지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너지 모드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틸 CO2 100% 스틸 혼합가스 R080 때 CO2 20%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가스 용접 선스 농가스 혼합가스 스테인리스 솔리드 용접인데요. R098 때 CO2 2%가 혼합된 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용접 이게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철 용접이기 때문에 먼저 모델을 스틸 CO2 100%에 넣을 거고요. 와이어는 지금 0.8짜리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0.8을 좀 선택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용접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개별 모드입니다. 지금 방금 이사님께서 솔리드 와이어를 장착해서 CO2 용접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합기에서 CO2 용접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시너직 모드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모드로 하셨습니다. 이 시너직 모드와 개별 모드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너직 모드의 경우 초보자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았는데요. 전류값만 맞추게 될 경우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접봉의 굵기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건 0.8mm 였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재의 두께에 적합한 전압값도 저절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이 계속되는 모드였고요. 그리고 측면에 아까 전에 열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전압값과 전류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 표기대로 맞추시는 경우가 일반 리그 모드. 개별 모드. 개별 모드. 전압값과 전류값을 둘 다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접을 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거의 같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대신 초보자분들은 개별 모드를 하시면 용접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물론 표가 있어서 예를 2T를 하겠다면 2T에 관련된 걸 들어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2.2T, 2.3T가 된다. 그러면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시너지 모드로 하다보면 전류만 조금씩 올려보면 같이 전압이 움직이기 때문에 용접하기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CO2 용접을 하실 때 이 시너지 모드가 굉장히 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번 용접은 스텐 3T 용접을 할 겁니다. 와이어는 스텐 308 0.8mm 솔리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4T 용접은 지금 새카맣잖아요. 새카맣데 이 부분을 브러쉬를 좀 하시면 스텐 본연의 색깔이 나올 겁니다. 스텐 308 줘요. 스텐 5T 용접을 tarp 다음은 논가스 스테인스 스틸 플러스 논가스 서스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 논가스 용접을 진행할 거고요 두께는 약 2.5T 정도 됩니다 전류를 좀 높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CO2 용접과 가스가 주입되지 않고 하는 논가스 용접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차이를 느끼셨나요? 일단 지금 이 복합기 자체가 논가스 그리고 CO2 가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똑같이 같은 모제에 두 번씩 용접을 해주셨는데요 눈치 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논가스 용접과 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CO2 용접의 차이가 비드가 일단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가스 넣는 게 확실합니다 네 가스 넣는 게 확실하고 비드도 깨끗하고 망치로 꺾여낼 일도 없었습니다 모제가 좀 4T입니다 4T 용접해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허공에서 눌렀을 때 아까 튑니다 이렇게 보통은 리프트특이라고 해서 텅스텝 모제를 딱 대고 눌러서 이렇게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 좀 힘드니까 스타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얘는 고조파 방식이라 허공에 딱 띈 상태에서도 스타트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곤 용접은 잘 못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용접 한다는 정도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근데 이 방식은 잘 못하는데요 이번에 바뀌었는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복합기라던가 아크 용접에서 알곤 용접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토치가 이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토치가 여기 보면 벨브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거였었거든요 가스를 벨브로 열어야 되고 토치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스타트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일반 알곤 용접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토치 이건 별도로 구매해야 되죠? 네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토치 길이는 8m 돼 있습니다 190m까지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 용접까지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일반 용접 MMA 용접 아크 용접부터 눈가스 용접 그리고 알곤 용접 시호트 용접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용접기예요 데이터는 안 되겠지만 아 그렇죠 데이터 용접은 별도로 봤을 때 일반 용접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하네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플라즈마 절단 절단까지 네 그럼 지금 플라즈마 절단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외장 콤프레셔를 연결해서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주입해 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2T 짜리입니다 머리의 두께가 그래서 지금 절단속도 절단력 참고하시면 아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플라즈마 절단 모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양한 용접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알곤 용접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BT까지는 충분히 절단이 가능한 플라즈마 절단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혹시나 평소에 또 괜찮은 용접기 그리고 CO2, 알곤, 논가스, 플라즈마 절단기까지 되는 복합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아 잠시만요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소개도 되고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한테 두 세트 추첨해서 두 분 추첨해서 두 세트에 대해서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돈이 비싼 건데도 두 대나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해드리면 참 좋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대도 정말 감사하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Num fromän 네 brief 네 여러분 her